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들어보지 무조건 킬가 나온다 저거는 궁으로도 킬 나올 것 같은데 한대만 대래 한대만 한대만 어차피 너 죽었어 개새끼야 뚱신이냐 설마 아디오스 못잡아? 개새빨 아 존나 얼마나 된다 진짜 아 거의 BDD와 페이커같았는데 방금 전에 방금 느낌 거의 BDD와 페이커 느낌 BDD와 페이커같은 느낌 BDD와 페이커같은 느낌이었는데 어우 물론 내가 페이커 바로 제압 됐냐 죽은 것 같은데 제드요 제드요 아 Q 상향좀 아 궁으로 5초 아 아 아 이거 미안 아 이거 미안 아 이거 미안 아 내가 못봤나 이거? 다이애나 오는거? 다이애나 오는거 내가 못봤나? 내가 못봤나 이거를? 백핑은 나왔는데 아 이거 좀 문제있다잉? 타야겠다 이거 아디어스 개새끼야 들어가 죽여발라니까 이씨 아 존나 상담자였네 와 존나 상담자였네 야 얘를 왜 이렇게 킬을 잘 주워 먹는거 같애 얘를 왜 이렇게 킬을 잘 주워 먹는거 같애 다이애나는 돌아다니면서 아 이제 돌아다니면서 킬 다 먹는거 같애 쟤끼는 아 하하하하 으앗 스테랑 같은 애들한테 안죽어 진짜로 마타이로 안죽을거야 아마 스테랑만 나오면은 스테랑 타면 주포 끝났지 그냥 끝났어 아디오스 쉬발라마 존나 세지? 깜짝깜짝 놀래지? 제드같은건 죽는거야 여기서 진짜 스테랑이 있는거 자체에서 진짜 못이겨 이거는 스테랑 터질거야 아마 이길수가 없어 하나 둘 셋 아디오스 지렸구요 진정한 해결사 지렸다 걸리면 죽는다 제드랑 2대1도 한다 들어와라 죽여와라니까 스테랑이 주포 다 터진다 지금 들어와라 16렙 원맨 쇼각이다 지금 슬슬 건드린 이유가 뭔가 있겄지? 다이애나 그냥 띄우고 이거고 이거는 죽었네 스테랑이 아니었으면 저기다가 QW궁 진짜 평타 때릴 필요없어 QW궁 빠바밤 쓰면은 그냥 원자폭탄급이었는데 아 깝이 넓어졌어요다가 3대2는 조금 아 짬툰 어제 들어가 봤는데 그냥 평범한데 여러분들 짬툰이 평범하답니다 미치겠네 야 애들아 디드리 좀 알려줘라 짬툰의 클라스 와버렸죠 이결상 4대1은 좀 아 이거 지나가야겠다 야 같이하자 봐대야 안 돼 이거 안 돼 여기 킨도 오면 킨도 오면은 약간 깔깔 건드렸다가 스테락도 안 터졌지 우리왕 쥐가 드리베 왕 쥐가 드리베 아 여기 가기 안 좋아 가기 안 좋아 너무 딸패야 우리가 지금 아 와 이와중에 미드룰블랑이 탑에서 백돌을 하고 있네 쓰레기네 승리증 와 와 저건 욕먹어야 돼요 진짜로 아 스트라이크 쥐포여가지고 어그로 존나 끌린다니까 이거 개 끌린다니까 수은이 필요가 없어 교부같은 경우는 아니다 다음템 수은칼 가는게 낫겠다 수은칼을 맞네 다음템 수은칼이 맞겠네 수은칼까지 가면은 그니까 수은칼 휘발하기가 아니라 수은칼 가면은 거의 무산가 맞네요 시청자들 말이 맞네 확실히 수은자들이 나보다 잘하네 야 여기있다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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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가 가능해 이거 치자 야 치자 이거 이거 치자 야 치자 이거 쟤애들아 다이너마 와또다 쟤애들아 다이너마 배드 저게 바든지 ㅅ발 아따 수난했는데 아 수난힐이었구나 나이스다잉 바드 고맙다 수난 없었네 나이스 샷 오 바드 바드는 올라가겠다 저런 애들 올라갈듯 저 올라갈 것 같은데 저런 애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유토피아 많이 보시랍니다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지닌답니다 여러분들 유토피아 이 새끼들 여러분들 유부남 모가지도 짬툰 보다가 혼났대요 그정도입니다 진짜로 짬툰이 내가 보기엔 지려요 한 번씩 가면 괜찮고 롤 하다가 여러분들 롤 하다가 자려고 하는데 안 피곤할 때 있잖아 안 피곤할 때 그때 그냥 보면 여기 누가 진짜 오 그냥 뭐 푹길 넣었네 아 아깝다 아 ㅈㄴ 아깝다 와 구하중에 미드라이너 CS 쳐보고 집가고 자빠졌네 와우 아 그 분 좋아요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주포가 몇이냐 체력 몇주냐 주포가 체력 한 700 체력에 30%면은 2600에 30%면 몇이야 거의 900이네 900주지 주포 몇주냐 385 1200이네 주포랑 내가 보기엔 스테락이 약간 좀 가성비 지리는 템이 아닌가 페이스북은 여러분들 저 페이스북 지금 주소를 지금 제가 못다 놔 가지고 그러는데 어? 페이스북 페이스북 어 듀오픅님 또 101개 띵호와 띵호와 감사해요 어 아이디 불러주세요 듀오픅님 아이디 불러주세요 아이디 까지 belie 그대로 과시 무 무 네 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